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ECN 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소식과 좋은 소식들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균형 맞게 있겠죠 근데 이번 소식은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외부의 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것저것 뽑는 데도 많지 않구나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공부해야 했던 새로운 상식들은 계속 나와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라는 입장에서 삶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비교의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희생도 똑같이 수반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에게 바로 이게 이득이 온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봤었을 때 타국의 국민들이 얻는 고통들보다도 우리나라는 좀 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신문이나 어떤 SNS나 기타 등등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불평 불만들을 들어보면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음습하고 문제가 많고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부터 그러죠 바로 UNCTID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B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뭐냐면요 논의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도달했다라고 보는 게 이쪽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전에 우리나라를 이미 선진국으로 인식한 나라가 대부분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선진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B그룹이라는 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위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속해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 컨센서스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중진국 후진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스님에게 참 좋아했죠 지금은 언더 디벨로프 원트라고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직은 개발이 진행 중 그럼 선진국은 그러한 개발이 이제 거의 완성돼서 성숙한 단계라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독이 속해 있던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우리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저개발국이나 이런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사나 기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자체가 다양한 수치들을 많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절대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인간개발지수라고 하죠 이건 좀 낮습니다만 나와있는 자료로 보자면 23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서구에 있는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이 무역이나 발전에 대해서 하는 협의체를 이야기하고 1964년 처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다양한 GDP라든지 HDI라든지 또는 IMF에서 선정한 거 IMF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완료시킨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위기에서도 우리나라 보자면 OECD 국가 중 5위입니다 경제성장률 자체 사이즈가 커졌어요 GDP가 많아진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결국에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힘을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2020년 세계 10위에서 세계 10위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친 나라들을 몇 명 보자면 이제 뭐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몇몇 나라들 세력교로 간 인디아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경제대국이 될 정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수출은 세계 7위죠 사실은 이게 5위까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배가 부족합니다 그 전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물동량은요 지금 이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아니 배달을 못해서 못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수출 규모 굉장히 커졌습니다 수출 중심형 국가에서 이런 수출 1억도까지 보여준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지트엔팅은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이 전망되는 선진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2021년 4월인데 사실은 이러한 경제 회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과일차게 외국에서 한국의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꺼낸 것이 아니라 외국의 판단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삶의 질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적 측면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무역 분야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제로 어떤 무형의 문제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위치했지만 대우군에 이제 주도하는 그런 대기업 이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이나 기타 등등의 팍팍팍 같은 것들에 여기에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미 선진국의 선언을 낸 지가 오래됐어요 외국에서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약속받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이제 찬 거라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알파니 베타니 감마니에서 이제 델타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도 델타가 다른 나라에 퍼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갔죠 델타 변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전염력 자체는 1.9배에서 2.3배까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델타 변이 자체가 이러한 퍼지는 능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봐야죠 기존에는 백신으로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결론은 막을 수 있다 입니다 물론 예전에 백신만큼의 확률로 맞섰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나 결과는 굉장히 높았고요 아스트로제네카는 67% 나왔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니까 조금 이제 교차 접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고말만한 사실은 델타 변이가 사망률 이전 코로나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델타 변이 자체가 사망률이 낮다라기 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검출 바이러스에서 이제 560인 건 했었는데 수도권 지역 간에 기타는 하는데 지금 뭐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유형분률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지금 이제 다양한 변이로서 이제 구분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변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전염성이 더 높거나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해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알파벳이나 감마를 넘어서 뭐 람다까지 이제 나오고 이제 우리 라틴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 변이랑 브라질 변이 있었죠 인도 변이도 있었죠 지금 이 델타가 이제 그쪽에서 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됐었고 지방에도 전체적으로 3단계 그리고 지방자치적으로 4단계를 운영하는 곳들은 이제 관광지 양양이나 강릉 등이 그렇게 했었고 기타 여러 것들이 이제 4단계를 확산시킬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파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침이 책이다라고 하고 우선 얘기할 거는 국민들의 입가 그 다음에 가장 전문가들이죠 이런 바이러스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인데 6시는 2명이고 행사 금지 사실 이거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걸로 보고 있고요 1인 시민의 금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 거의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사례를 보자면 이제 지방에 내려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입니다 그래서 관중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스포츠 야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톱 상태죠 정규활동 비대면 정규활동 가능 몇 군데에서 강요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 시차 출퇴근지나 기타 등 대면 근무도 이제 지양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 시설 같은 거 제안될 다 있습니다만 뭐 이게 하나하나 출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4단계는 어떻게 보면 락다운 바로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이 4단계가 처음에 했었을 때는 겁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의 생활처럼 다가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에서 델타 플러스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겨내야 될 내용이 아닐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공수처법 4 플러스 1 합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장모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 전 검찰총장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이제 나온 것은 그 부인이죠 장모와 부인에 대해서인데 사실은 결혼 늦게 했으니까 거기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 처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 후보들의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 해당하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 기소권 나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나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 공수 기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공부 추천이 두 명 추천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지천에서 인사청문에 거쳐 임명을 하고요 또한 이제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공수처의 모든 것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가 돼야지만 모든 것들 이어지게 되고 대통령 판무창차관 언어한 측에서 퇴직한 사람 모두 다 이런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라는 위치 올라갔으면 전부 다 범위에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쟁점 보시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뽑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걸 은폐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요 전입대상 적폐청산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한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권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비난하고 있고 야권 입장에서 애매한 행보였죠 지금 이분이 확실하게 야권에 들어가겠다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언제 가느냐 하지만 내놓고 이것을 보유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처법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컨진환 제출한 엔터 홍보자료 김건희 박사 논문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아직 대선 후보라고 보긴 그러니까 그 부인의 이제 박사 논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박사 논문이요 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박사 논문은 다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고요 이렇게 홍보자료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뭐 거기서 이제 겹치는 문장이나 이제 표절에 대해서 몇 프로 이상일 때 없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어떤 그 분야에 가장 이런 건데 이게 학위 논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거기다가 초반에 이제 뭐 유지라는 거 이제 한글로 썼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뭐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실제로 논문을 준비해 보면은 진짜 그거 큰일 납니다 박살나요? 많이 많이 혼나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좀 관점이 다른데 여기에 박사학위를 인정해 준 교수들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의도로 가지고 뭐 이렇게 박사를 따고 싶었겠지만 이런 논문을 박사라고 인정해 준 그 교수들 그냥 거기서 본인의 이제 어떤 학위나 자신의 어떤 학문적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굉장히 우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미래성이나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과는 달리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나 알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위별 법안 처리 현황입니다 보다시피 상위별에서 하게 되고 처리를 보시면 쭉 나오죠 산업종상자원인을 많이 통과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57.3인데 정보위원회가 가장 적지만은 실제 이제 여기서 제한된 내용 자체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이렇습니다 상위비원회는 본회의 가기 전에 직접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50%를 넘지 않죠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몇 가지 법안들은 너무 당연히 통과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상위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없어서 잘 보기 힘드니까 이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뭐 국회의원을 어찌 알겠습니까 보좌관들을 좀 알거든요 제 친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 하나 들어보게 되면 이제 발목잡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청탁이 들어오거나 어디서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보좌관 입장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그 영감님이라고 그러죠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부탁을 드려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과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본회의 다 알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 여의보기는 17,000개예요 이거 지금 본회의 1년 동안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 전문가들을 뽑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통과 안 되는 법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임위원 법안 처리 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 서로 이거 통과시키면 니거 이거 해줄게 이러면서 당끼리 협안을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건 바로 이거죠 대체 공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공휴일 주말 겹치게 되면은 광복절 1일이야 그럼 16일날 이렇게 해서 쉬게 되는 거고 개천절 같은 경우는 또 1일이 되니까 4일날 쉬는 거고 그래서 빨간 날이 많아지죠 문제는 여기서 형평성에 대한 얘기인데 저기 조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인 미만이 제한이 되게 되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권 쪽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여권 쪽에서도 사실은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공휴일 확대법에 대해서 인정은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후폭풍이 크죠 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차질 미꾸라고 하지만은 워라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다운이 될 건가 라는 판단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나라 바뀌게 된다라는 거 물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 추위입니다 지금 이 파트 보시게 되면은 1부기 경제성장률, 경제규모 코로나 이전 회복 소위는 경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IMF에서도 인정을 해줬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3위라고도 말씀드렸죠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1% 0.3% 뭐 이 정도야 하는데 여러 개 굉장히 커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장바구니 물가 지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사고 구매하고 하는데 너무 비싸졌어 라고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경제성장질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으면서 원자재에 대한 비싸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소비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상반기에 FDI 실적 나와 있어요 이 FDI라는 게 바로 뭐냐 외국인 직접 투자하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실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30억 달러 넘겨갖고 역대 2위인데 이거 진짜 완전 거의 코리아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는데 외국인 왜 투자할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경제성장이나 기타 등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 자체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방역 K-방역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외국은 아직도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산출할 수 없는 양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에서 비판할 때 선진국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선진국에 대해서 또 비교할 게 아니다 우리가 낫다 그러면 이렇게 비판하는데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고요 뭐든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합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니 스스로 한 번쯤은 확인하는 개방성도 필요하겠죠 지금 보다시피 외국 사람들 돈 집어넣고 있습니다 바보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그전에 92억 달러인가 그랬죠 지금 이게 40억 달러라고 한다는 게 증가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저번에서 거의 30% 이상 동기대비 굉장히 증가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10년 평균에서 봤을 때 지금 58.6인데 지금 130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 두 배가 넘는 양을 여기에서 쏟아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든지 기타 등 케인 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 이제 성장률이나 성장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컨텐츠 기업의 연관 망 이영려입니다 네이버 734 카카오 300 아프리카 TV 150인데 구글과 넷플릿 페이스북 무인승차 하고 있습니다 참 저거 보면 싸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을 거고 전 넷플릭스 무료로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장점에 대해서 저는요 사용을 했을 때 무료로 쓰고 그만둔다 했을 때 바로 그만둘 수 있었던 거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 신청하게 되면 그만 못 뜨잖아 갑자기 이제 유료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넷플릭스는 그거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우리나라에 미치는 굉장한 트래픽을 주고 있지만 그 망상용은 절대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뭐 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게 법을 이용해서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강요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망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냈는데 왜 외국 기업은 내지 않는가 왜 외국 기업한테 더 혜택을 주는가라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가 그냥 이런 거 삼아서 파는 거냐라고 하지만 넷플릭스는 나름대로 구글과 같이 기술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양질의 영상을 그렇게 압축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 망상용료는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망상용의 협상에 대해서 AK 브로이 브랜드나 LG유플러스 입장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캐시 서버 운영 비용이라고 나오는데 캐시 서버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캐시에다가 이제 미리 놔두고 이걸 바로 송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캐시 등장을 빠르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죠 서버에서 직접 받게 되면 속도가 느리죠 띡띡띡띡 겨어오습니다만 캐싱이 저장될 것들은 금방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질 때나 이럴 때 캐시를 한번 지어봐라 라고들 얘기해요 뭐냐면 캐시 서버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서버에서 다 받고 캐시도 이제 제대로 활동 못하니까 늘 느려지게 되는 성장 나타나죠 이 캐시 서버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것만 내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송출하는 데만 좋은 것만 체리피커처럼 빼먹고 있는 게 넷플릭스와 구글입니다 그래서 캐시 서버의 개념과 넷플릭스 사용망, 망사용료에 대한 지불에 대한 논쟁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돔 현상입니다 지금 매우 덥죠 그래서 이제 돔 아래 공기인데 이 열돔이라는 게 실제로 이전에 있었던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명시적으로 이게 무슨 현상이다 라고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열돔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맞죠 열돔은 돔 아래 뜨거운 공기 압축대 지금 이런 게 막 짠뜩 쌓여 있어요 제트 기류가 형성되면서 제트 기류가 이 열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버린 현상을 가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마 아래 뜨거운 공기들이 다른 데로 방출되지 못하고 이 안에 고이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바람이 계속 이 안으로 쏟아가게 되면서 이 열파가 날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덥죠 여러분 네 지금 바로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캐나다 미국도 이렇고요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여기서 했고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돔은 점점 세질 수밖에 없게 되고 제트 기류도 강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는데 지금 반전 때문에 색깔이 바뀌었고 이쪽에 가운데가 높은 현상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게 있습니다 히트 아일랜드 바로 열사음 현상이죠 도시 안에서 이제 인공열들이 많이 발상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이제 포장되지 않은 곳 시골길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열도 떨어지게 되고 증발 열도 있고 하니까 온도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이 안에서는 에어컨 돌리면서 바깥에 뜨거운 고기를 나오고 자동차 건물에 수많은 열들이 이 안에서 고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보다 마치 온도가 붕 상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기온선 그래프를 보면 마치 섬처럼 이렇게 등보선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 히트 아일랜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 도시 정원이죠 옥상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서 시골처럼 만드는 것도 있겠고 에너지나 이런 것들 사는 거에서 조금 조심하고 환경 친화적인 거 쓰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더우니 못 버티는 거죠 지구촌에서 지금 더워서 쓰러지는 사람들 캐나다도 있고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캐나다 같은 데는 이상 기온이 거의 41도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진짜 덥습니다 저 있을 땐 36도였는데 근데 살만 했어요 거기가 습기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보다 온도가 낮음에도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온도는 습기가 높아갖고 더 꿉꿉함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열도면상 바로 이거 갖고 연관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책에도 있죠 박탈감닷컴이라고 나옵니다 박탈감닷컴의 다른 페이지에요 이 박탈감닷컴이 보시면 왜 공무원 수입 뭐가 공정이죠 정당활동에서 도대체 어떻게 청년 대변하나요 박성민의 삶을 좌절감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라기보다는 우리도 살만하지만 다른 걸 보게 되면서 그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살만한데 저 사람 보니까 자괴감만 느껴 난 열심히 해서 지금 성공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진짜 뭐하고 살았나 이상해 라고 하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분들한테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러한 정무수석자 청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청년비서관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정무직 공무원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비리가 없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이 사람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반대로 이제 깨끗하지 않은 걸 뽑고 능력이 뛰어난 걸 뽑는 게 맞나 그건 비리죠 비리인데 지금 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이게 불공정인 선이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030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열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서 반대국적으로 25살의 이 청년을 뽑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조금 찾아보니까 과연 청년 활동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고 정당 활동을 주로 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뽑혔는데 대부분 다 이쪽 청와대 쪽에서는 기다려달라 능력을 검증할 길을 달라라고 하는데 언제쯤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역할이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국회 동의 선거에 대해서 되는 뽑히게 되는 것을 담당하고요 여기 보시면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장 감사의 도서관장 차장 예산정책 차장 큼직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국회 동의만 있게 되면 하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경력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수경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공무원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비판이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세금을 받고 일할 수 있을 만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대의 자존감이라고 하죠 박탈감닷컴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알바천국자료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로 어떻게 자존감이 나아지라고 합니다 왜 봅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라떼는 마리아 같더라고요 그게 재밌나 봐요 저는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막상 사실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로 대리만족 만약에 내 새끼가 이렇게 행복해 그럼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 결국 괜찮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막 명품 백 명품 자동차를 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와 좋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분리할 수 있느냐 저는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취업이 안 될 때 어우 힘들죠 고민 많이 해야 되고 가족의 기대 부분 가족들이 이런 압박감을 과거에는 많이 줬어요 어깨를 짓는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기회를 주고 좀 기다리는 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힘들죠 친구 또는 상사의 갈등 이것도 힘듭니다 근데 친구에 대한 고민을 할 정도면 아직 젊은 거고요 상사의 갈등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에 대한 얘기 그래서 외모에 불만족스러울 때가 정말 외모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멋있고 예쁜 것을 요구할 때 보통 일어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20대 많을 텐데 스스로를 억누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세계 선박 수준형 현황이에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잘 나가죠 35% 아니에요 4% 35이고 한국 53인데 일본이 실력이 없다 라기보다는요 일본은 이제 선박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한때 일본이 1위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 많이 가서 했지만 문제가 중국을 우리가 다시 앞질렀어요 예전에 한국이 우위였다가 중국이 다시 가져왔던 한국이 가져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량률이 높아서요 그래서 한국은 불량률이 적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선박 수준은요 우리 생각하고 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한번 주문을 넣으면 거의 5년 있다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클락슨 리서치 배에 많이 하는 쪽인데 조사 많이 하는데 2021 1분기 2개고 우리 쪽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락슨 리서치 다른 사례를 하나 볼게요 지금 보시면 한국의 수주력에서 선박 수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예약이 꽉 차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주 금액도 금액이 다릅니다 실제 배액에서 수주 금액이 더 높죠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싸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만큼 배라는 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율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카천연가스 LNG 운반선이죠 이게 지금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구권 이런 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수출이라는 게 많이 되면서 배에 대한 선박에 대한 굉장한 많이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중공업이 다운이 많이 됐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추세고 이게 코로나가 또 다른 기회를 준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 양형 양형 기준 수정안 의결 내용 나와 있죠 양형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서 양형 얼마나 형을 내려야 될 것인가 라는데 양형 기준 한번 사례 한번 보십시오 양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유죄반결 펌에 대해서 이 재반사항 거래에서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기전형 양형은 6월에서 1년 6월을 줬었는데 수정안은 이제 1년에서 2년 6월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이고 특별가중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5년 서문이 2년에 7년 바뀌게 됐었고 이런 식으로 양형 기준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고 있다는 거고 주거침입 보시면요 10월 이내에서 6월 1년 8월에서 1년 4월 10월 퇴거부릉에 대해서 이거 뭐냐면 이 주거침입이 퇴거부릉이나 이런 거는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이 비용 못 냈을 때 거기서 이제 바로 나가기 힘들잖아요 퇴거부릉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중이 된 거예요 8월에서 1년 이후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주거신철수액 같은 것도 8월에서 2년으로 두 배로 늘리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양형 기준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 좀 더 자격이 유리하게 내가 정말 못했다 그리고 일회성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했었던 업적을 생각해 달라 이런 건데 뭐 이거는 뭐 재밌는 얘기라 이사는 항상 얘기하는 중에 사직냐고 그냥 다시 지워주는데 제가 그쪽 팬입니다 그쪽 팬인데 맨날 그것만 하고 안 하다가 결국 이런 추행이나 이런 일 삼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오전시장이 2018년 11월이죠 그때 이제 뭐 인권위에 계속 제조도 들어왔고 했습니다만 이때 해당 직원에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까지 줄 정도로 성체행을 이제 다양하게 해왔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 부산시장이 됐을 때 굉장히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한방에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그래서 오건도 전 부산의 성체행 파문입니다 성체행 사건 지금 폐해자이신데 이전에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거고요 고위원회자 알렸어요 성포미상사 방문했어요 사퇴 후까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사퇴 기자회견 결국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밖에 사건이 없었으면 몰랐을까 지금 전방위에서 빵빵빵 터졌었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됐고 경찰청 내사 들어가고 지금 하게 되면서 지금 저머리다 하얗게 살고 살도 빠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11월 18일은 제명하고 지금이 보궐선거에서 지금에 맞는 가장 큰 원인 보궐선거에 있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0위까지 가장 큰 것들 살펴봤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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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